송파역 4번 출구 나왔습니다 1층 62호가 어딘지 안가 봅시다 1층 62호 1층 62호 롯데올라 타워봐요 메인상가 1층 보도입니다 1층 62호 쇠놓는답니다 한번 가볼라고 우추 안 들어 보자 와 여기 들어왔네 자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안 들어왔습니다 67호 625호 64호 61호 이렇게 뒤로도 앞뒤로 되어있네요 앞뒤로 엄청 하면 2m 50도 안되겠다 폭 한 2m 되니 앞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되요 앞뒤로 길쭉하게 되요 이것은 뭐 높이가 한 4m 되겠네요 1층 굉장히 높습니다 높이가 3m 입니다 4m 높이가 3m 폭이 2m 50밖에 안되요 2m 50 그럼 길이는 10m 30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길이는 10m 30입니다 나와서 볼까요 여기까지 길이가 10m 30입니다 높이는 굉장히 높은거죠 저 뒤로도 잘 보이죠